자, 신소장의 시그널로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침에 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좀 논란거리여서 저도 하나의 한쪽을 거기 하기가 좀 그런데 지금 그냥 저기만 할게요. 팩트만 일단 망사용료 논란이 있는데 세 개의 주체가 있어요. 저는 소비자예요. 저는 무슨 제가 통신사업자도 아니고 그렇죠? 저는 SKT, LG유플러스 저는 그걸 이용하는 거지 제가 무슨 사업자와 무슨 그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만약 그거면 제가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아니면 유튜브에 뭐 해서 구글 거기에 뭔 사업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소비자예요. 저는 통신사도 하나를 선택해서 이용을 하고 인터넷이나 전화 쓰는데 그리고 구글,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 지금 아프리카TV를 보든 트위치를 하든 그 이용하는 소비자예요. 그런데 저는 유튜브만 이용해요. 저는 아프리카TV 아마 제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가입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년마다 뭐 날라오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입이 되어 있는 건 같은데 이용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가 중심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다 보면 예전에 아프리카TV에서 지금 활동하시던 분들도 수익 배분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유튜브가 개화되면서 넘어간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주체가 이 논란거리가 던져졌어요. 망사용료 논란.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원래 그냥 기술이 발달이 안 됐으면 없는 논란이에요.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개인 분들도 방송을 엄청 많이 하시고. 지금 개인 방송국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면서도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한문철 변호사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SBS에서 잘 됐는데 그게 시간 제한상 짤리다 보니까 자기의 취지가 제대로 안 전달되고 이러다 보니 자기도 유튜브로 넘어왔다. 그래서 유튜브가 또 잘 되니까 또 JTBC가 데려가는 이런 거꾸로 되는 방식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그런 한문철 변호사도 그렇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집에서 아주머니나 굳이 박말래 할머니 씨처럼 뜬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무 다듬는 거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그게 한두 개 같습니까, 한두 개. 너무나 많죠. 지금 트래픽이 폭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신사업자가 ISP라고 불리해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런데 이 ISP가 처리해야 될 트래픽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든가 아프리카 TV라든가 트위치라든가 이런 데가 CP, 컨텐츠 프로바이더.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죠. 이게 원래 이제 공생관계여야 돼요, 다. 이 ISP가 제대로 이제 송출을 해줘야 되고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좋은 컨텐츠를 선정하거나 반영을 시켜줘야 되고. 그러면 소비자는 이제 거기서 이 ISP의 어떤 망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양질의 컨텐츠를 구경을 하면서 거기다 별풍선을 내던 유튜브 후원을 하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계가 이제 어우러져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ISP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 보니 CP한테, 컨텐츠 프로바이더한테 망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반발을 하고. 그 와중에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왜냐하면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킴으로써 그 부분을 절감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제 망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치권하고 이 ISP 같은 경우에는 망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가져가는 광고 수입료가 얼마냐, 얼마나 많냐 이러고 있고. 그런데 소비자랑 CP는 이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창작을 제한을 시켜가지고 과거에도 게임을 뭐 그 있었잖아요. 기자분이 가서 PC방에서 전원을 뽑아버려가지고 중고등학생이 딱 소리 지르니까. 그 중고등학생들이 폭력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게임 셧다운지 하면서 게임을 위축시키고 이런 것처럼 비슷하다 이거죠. 그런 지금 여론이 많더라고요. 거기 여론이 통신사와 정치권에서 이런 망사용료를 부과를 시킴으로써 결국 피해는 우리 소비자한테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대규모 CP한테 망사용 대가를 요구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이 망사용료법이 지금 7건이나 제출돼 있어요. 이건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있거든요. 7건이나 있는데 통과는 안 됐는데 문제는 이 압박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CP와 소비자분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그래서 유튜브가 이런 식으로 저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례없는 망사용료 관련 법안은 국내 인터넷 생태계,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유튜브 망사용료 입법화 반대 서명에 동참을 해달라. 유튜브 크리에이터부터 소비자들 모두 우리 편을 들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CP랑 통신사 소비자 이 3자가 망사용료 분담 이슈가 발생하면서 다들 각자의 입장이 있고 이런 치열한 다툼 가운데 결국에 아주 지금 직접적으로 당장 피해를 보는 거는 소비자예요. 소비자. 지금 저 같은 소비자. 보는 사람들. 앵커님이나 소비자들이 결국 피해를 봐요. 이 고래 싸움 같은 거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넷플릭스도 고래고 통신사업주도 고래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둘 다 누가 약하다, 세다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그걸 봐야 되는데 망이 없어지거나 망이 있어도 좋은 컨텐츠가 없으면 우리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레거시 미디어만 계속 보다가 그게 실증이 나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거기 볼거리가 없거나 망이 안 돼서 느리고 이래버리면 결국 다시 그거 봐야죠. KBS도. 그렇죠. TV 봐야죠. 이런 거 그냥 다시 봐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런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좀 팽팽한 입장 차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피해자, 우리 같은 그냥 진짜 스트리밍을 보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 일단 현상을 좀 설명을 해 주셔서. 해외 쪽은 어떤가요? 해외 쪽은 지금 망 사용료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걷는 부분, 여기 준비는 안 했는데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게 예를 들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자기가 컨텐츠를 제공하고 컨텐츠를 제공해서 수익을 얻은 만큼 어떤 보편적 대가로 지불을 하는 거지. 이렇게 어떤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강제 부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어떤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유튜브를 포함한 CP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러면 아까 트위치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 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트위치가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저는 아프리카 세대예요. 저는 아프리카 TV 세대고 저는 스타크래프트 세대거든요. 요즘 세대는 롤 세대죠. 물론 3, 40대도 롤을 즐기는 사람들은 많으나 10대, 20대들이 게임방에서 롤을 시작했고. 배그 롤이라고 하잖아요. 롤, 롤이나 배그를 그 두 개가 주력이에요, 10대, 20대는. 근데 3, 40대는 스타크래프트 아니면 전략 시뮬레이션에 싫은 사람들은 리니지로 갔었고. 아니면 레인보우 6나 서든어택 같은 총싸움 게임을 했는데 지금은 배그랑 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크래프트 이른바 민속롤이라고도 하고 고인물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는 예전에 스타크래프트에서 왕자의 자리를 지키던 프로게이머들이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중계했죠. 그리고 실시간 중계에 댓글을 보면 대부분 이런 게 많아요. 지금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아주 좋은 타이밍에 이 스타 영상을 올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게 있어요. 근데 롤이랑 배그로 오다 보면 좀 젊은 애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본다, 뭐 이런 거. 그게 이 플랫폼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그 고인물은 아프리카 TV에 많이 있고 10대, 20대들은 트위치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동희 게임 리그를 진행을 한다든가 롤리그, 롤드컵이라고 하죠. 얼마나 위상이 높으면 월드컵을 빗댔겠어요. 지금 페이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호날두 선수에 버금갑니다. 이 씬에서는. 위상이, 그렇죠. 위상이, 이 씬에서는 연봉도 정확히는 못 밝히지만 50억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새로운 게임들, 롤을 비롯해서 새로운 게임들을 소개시켜주면서 10대, 20대들의 어떤 성원을 얻고 있죠. 왜냐하면 고인물 게임에 들어가서는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 고인물을 깨기가 힘들고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10대, 20대들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고인물이 다 거기 차지하고 앉아있어서 나는 못 익힌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게임을 찾아가지고 트위치로 간 거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둘 다 게임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인데 아프리카 TV는 약간 고인물이고 30, 40대의 어떤 탄탄한 어떤 재정 능력을 바탕으로 좀 하고 있고. 트위치 같은 경우는 10대, 20대의 어떤 신트렌드, G세대죠. MZ 중에 G세대의 어떤 열광적인 응원을 얻고 있는 쪽이 좀 다르다. 지금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사실 아프리카 TV로 가는 게 수익 면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트위치의 어떤 수익 배분 방식이나 그것보다는 별풍선을 위주로 한 아프리카 TV가 예를 들어 그런 조사도 있었어요. 똑같은 구독자 수를 근거로 했을 때 트위치에서 2억 벌 사람이 아프리카 TV로 가면 9억 번다는 조사도 있어요. 단순히 그런 돈으로 접근한다면. 그런 것도 있지만 트위치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10대, 20대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그 부분 때문에 그 수익을 포기하고 혹은 트위치에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 돈의 갭에도 불구하고 옮기지 않는 크리에이터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위치에서 그 돈 때문에도 안 옮겼었는데 어떤 이슈 때문에 옮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린 게 바로 망사용료 때문이에요. 망사용료 때문이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아마존이 운영하는 트위치인데 트위치가 6월 기준으로 월간 이용자 수가 무려 245만 명이에요. 그리고 트위치랑 네이버랑 아프리카 TV 3개가 롤드컵 중개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롤드컵이 얼마 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트위치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필이면 롤드컵을 앞두고 한 게 7월부터 8월까지 피어투 방식, P2P, 제일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건 사실 토렌트로 약간 불법으로 주고받는, 그게 개인 컴퓨터에 접속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철수네 집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철수네 집 컴퓨터에 있는 걸 뺏어 다운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거기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 무슨 ISP의 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좋은 게 아까 그 망을 이용하지 않는 거죠. 망사용료를 내기 싫어서 그러는 거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트위치가 7월부터 8월까지 P2P 방식을 일부 시범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중앙 서버 대신에 시청자 컴퓨터의 여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으니 이득이, 네트워크 부하가 감소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토렌트라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가 대중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 방식을 활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쓰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그 상대방의 IP 주소를 해킹을 해서 IP 주소가 노출되면 크게 집 주소까지 나중에 알아내서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요. 보완의 위험이.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개인 컴퓨터가 사양이 떨어지면 그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버려요. 이건 그냥 트위치에서 서비스하니까 소비자는 이거 트위치 게 안 좋다고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P2P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9월 21일에 창작자 수익 배분률을 조정했어요. 기존 창작자는 원래 트위치가 3을 가져가고 창작자, 크리에이터가 7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내년 6월부터 10만 달러 이상. 물론 이건 별로 없겠죠. 1억 4,340만 원 이상 수익 발생 시 5대 5로. 이 배분률을 초고 수익권에서는 5대 5로 가져가 버리겠다. 그다음에 9월 29일 최근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똥을 더 크게 한 거죠. 한국에 한해서만 화질을 최대 1080p에서 720p로 제한한다. 물론 다시 보기에서는 1080p로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롤드컵 중개권을 갖고 있고 게임의 특성상 크리에이터가 게임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실시간 채팅에서 참여해서 공감대를 나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간의 화질이 중요해요. 다시 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라이브의 화질을 낮춘다는 거예요? 물론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실시간 채팅 과거 걸 지난 걸 볼 수 있지만 내가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내 흔적을 남기는 걸 중요시하거든요. 지세대들은 내가 거기 참여도 내가 그 댓글을 한번 올리는 거. 감탄사라도. 그걸 못하잖아요, 다시 보기에서는. 남이 쓴 것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시간 라이브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제한한다. 이걸 9월 30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라든가 트위치가 둘 다 롤드컵 중개권을 갖고 있는 데다가 게임 라이브를 주력으로 하는 크리에이터가 가장 인기가 많은 플랫폼인데 여기서 이 실시간 화질을 트위치가 줄여버리는 바람에 이게 무슨 추정컨대 망사용료 논란 때문에 이것을 피하고자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느냐 하는 한쪽의 시각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트위치가 그것 때문에 했다 했던 아니면 이 제도를 원래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중요한 거는 이 이슈 때문에 트위치에 아까 말한 대로 트위치에서 키워왔는데 왜 떠나? 지금 실제로 인터뷰들이 나왔어요. 트위치에서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 인터뷰하거나 그 말을 걸어서 물어봤더니 옮길 거냐고 이 사태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냥 생각 없는데 수익 딱 떠나서 트위치에서 싸운 게 있는데 어떻게 옮겨요? 이런 분이 있지만 그 중에는 누군가는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전에 그 수익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트위치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제도들을 세 번에 걸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트위치의 크리에이터들이 옮겨갈 수 있는 계기는 마련이 된 것 같다. 계속 망사용료 논란이 이렇게 봉합이 안 되고 계속 지속이 되는 그 기간 동안. 그러면 망사용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부과하는 것을 트위치가 어쨌든 좀 피하고자 하는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데 추정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수혜주로 어떤 걸 봐야 됩니까? 당연히 아프리카TV가 되겠죠. 아프리카TV로 옮겨갈 것이다. 물론 아까 말한 대로 트위치에서 상위 스트리머들한테 이런 이슈가 하도 불꽃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까 말한 대로 트위치에서 싸운 정이 있고 그런데 나 안 옮긴다 했지만 누군가는 옮길 거란 말이에요. 그 기대감 그리고 아프리카TV가 지금 워낙에 원점으로 주가가 돌아가서 위치에너지가 상당히 낮아져 있다는 이 상황.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기대감으로 미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프리카TV로 상위 스트리머들이 옮겼을 때 아프리카TV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얼마느냐 하는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프리카TV의 목표 주가가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롤드컵 중개권은 다 가진 게 아니라 네이버, 트위치, 아프리카TV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아까 그 P2P 방식을 아프리카TV도 쓰고 있긴 해요. 거기서는 쌤쌤인데 이제 이 스트리머의 배분 방식 그리고 아까 실시간 화질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3개가 있었잖아요. 3개 중에 P2P는 같이 쓰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2개에서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TV를 옮겨갈 근거가 된다. 지금 망사용 농쟁이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게 지속되는 한, 누군가는 아프리카TV로 옮겨가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아까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2억과 9억의 그런 차이들. 물론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모든 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극단적으로 기사화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기사화된 걸로 보면 7억의 차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누군가는 틈위치의 어떤 정감이라든가 나중에 쌓았던 거 그리고 10대, 20대 위주로 난 고인물 쪽으로 가기 싫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래서 분명히 옮겨가는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TV가 굉장히 지금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아프리카TV 지금 위치에너지 가격도 엄청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아프리카TV의 가장 고민이 이렇게 주가가 빠진 이유가 물론 엔데믹으로 가서 팬데믹에서 너무 수혜를 봐서 집 밖으로 나가니까 이런 걸 덜하게 돼서 하는 것도 있는데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프리카TV는 역시 아까 말한 대로 스타나 리니지 게임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든어택이나. 그렇기 때문에 고인물이 많아서 현재는 30, 40대가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미래의 이제 10대, 20대들이 결국에는 30, 40대 자리를 대체할 건데 지금 10대, 20대들의 유입이 트위치한테 밀리기 시작한 것이죠. 한 3, 4년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이용자가 유입이 잘 되고 있고 별풍선 매출이 높지만 아프리카TV도 언젠가 노쇄할 것이고 그럼 10대, 20대들이 새로운 3, 40대를 대체해야 할 건데 지금 그런 새싹들을 키워놓지 않으면 언젠가 위기가 온다는 이 인식 때문에 이게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런 이슈가 터졌으니 이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여 10대, 20대들의 어떤 선망이 높은 크리에이터들을 땡겨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TV도 이런 기회를 사실 놓칠 수 없고 물론 중심은 사실 망사용료 논란인데 사실 아프리카TV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일단은 크리에이터가,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가 이쪽으로 많이 와서 아프리카TV의 노쇄화를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망사용료를 어쨌든 반사이익을 보는 건 확실해서 지금 주가가 60개월 선까지 빠졌고 그러니까요. 다 내려왔습니다. 염동으로는 10년 선까지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죠. 60개월 선이 바꾸면 5년이고 10년 선은 10년이잖아요. 5년과 10년 선 이렇게 지금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60개월 선이 1년이 12개월이니까 5년 맞죠? 5년, 5년. 5년과 10년 선에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20개월 선이 10년 선이죠.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2014년에 10년 선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유럽 경제 얘기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주가는 빠진 적이 분명히 당연히 있지만 10년 선은 깬 적이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너지상으로도 굉장히 괜찮다는 게 그거거든요. 어떤 위기에서도 10년 선이 깨지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그 위기 30, 40대 고인물이 너무 많아서 조금 있으면 10, 20대한테 밀린다. 이 이슈가 과연 그동안 있었던 코로나 질병이라든가 이런 이슈보다 강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프리카 TV의 근간은 훼손되지 않았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이 10년 선과 120개월 선, 60개월 선 근처에 있는 이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위치에너지가 높고 지금 25만 원가 있으면 사실 이 이슈가 불러일으켜지더라도 너무 높잖아요, 위치에너지가. 그런데 지금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는데 이 이슈가 들어오면 수급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먹을 폭이 넓다. 위로 넓다. 위의 포텐셜이 넓다. 그래서 이게 먹히기가 아주 쉬운 기술적 위치에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이슈가 더욱더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 소장님이 시그널을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TV가 뭔가 세대 교체를 하면서 새로운 세대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망사용료 덕분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때마침 주가는 굉장히 낮아져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의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 투자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TV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한번 움직임 잘 살펴보시고 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들 한번 잘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 소장의 시그널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망사용료를 통해서 아프리카 TV까지 결론을 도출해봤는데요. 오늘 좋은 투자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소장님 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기대할게요. 내일 나오시나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나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